서울시청역 인근에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역주행 교통사고 원인과 처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슈와 법률 박시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 너무 끔찍한 사건이고 여전히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좀 별개로 저희가 유죄를 예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더라도 형량이 인정이 되는 부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나중에 형량이 최고 5년이다, 금고 5년이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라고 해서 통상 이런 유형의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사람이 사망했을 때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통상은 징역 8월에서 한 2년형 정도가 선고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다만 위법성, 과실이 중한 경우에는 징역 3년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워낙 많이 발생한 사고이 있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인 5년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과실치사라고 보기 때문에 혹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최대형이 3년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고 과정에서 고의로 사람을 사망 이르게 한 경우라면 고위 범위이기 때문에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가 있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건 정황에 비춰봤을 때 고의로 사람을 사망 이르게 했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과실에 따른 사고로 볼 만한 정황들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최고형이 선고되더라도 5년의 금고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뉴스를 접하기로는 제가 질문지는 없지만 5년의 최고형이 있는 경우는 있는데 거기에다가 12대 중과실에서 또 추가로 붙을 수 있고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사망자가 많잖아요. 그럼 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형량들을 합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 개별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범죄는 성립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실에 따른 사고일 경우에는 법정형에 따라서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고요. 동시에 만약에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무기형이나 3년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운전자의 경우에는 음주 사실이 일단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찰의 사고 현장에서 바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1시간 30분 정도 지나서 병원에서 음주 측정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만약 이런 사망사고에서 음주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형량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징역 4년에서 8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1시간 반 정도 이후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1시간 반 정도 도관 후에 음주 측정이 된 것은 특별히 음주 사실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혈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음주 사실은 적용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자가 통성해했던 부인은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장치 결함, 차량 결함이고 급발전이 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제 그 주장이랑 좀 배치되는 정황들을 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경찰 초동 조사에 따르면 가속 페달을 밟았던 정황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브레이크 후미등이 점등이 되어야 했을 텐데 점등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타이어가 바닥에 미끌리면서 남는 스키드 마크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발진 사고라기보다는 운전자의 과실에 따른 사고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발진 사고로 판단이 된다면 완전히 판단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승자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재판을 가게 되면 이제 급발진인 경우와 급발진으로 판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급발진으로 사실 인정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이제 급발진 사고라고 한다면 이제 형사와 민사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사고가 급발진에 따른 사고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차량 운전에 결함이 있고요. 그런 차량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것이냐에 문제가 남게 됩니다. 다만 운전자한테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그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것입니다. 실제로 하급심에서 차량 결함이 일부 인정이 되고 운전자의 과실 자체를 검사가 입증하는 데 실패한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발진이라고 법원에서 정확히 표현은 하지 않지만 형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그렇습니다. 차량 결함 가능성이 있고요. 동시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증거로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급발진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그리고 스키드마크가 남는지 이런 부분들인데 무죄가 선고됐던 사례들을 보면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서 호미등이 점등이 됐었다. 그리고 스키드마크가 있었다. 그리고 사고 직후에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엔진이 가동 중이었다. 이런 사정들이 인정될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급발진이 인정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이 되고 말씀드렸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돼서 아마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목격자의 얘기가 중요한 거고 CCTV가 중요한 거고 거기다 블랙박스가 중요한 건데 아까 형사는 좀 짚어주셨는데 민사 부문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민사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될 텐데요. 아직까지 어떤 급발진이 온전히 인정이 돼서 제조사, 차량 제조사에게 책임이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간에는 차량 결함이 일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오롯이 그 차량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제조사의 온전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사에서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 차량 문제에 있었어요 라고 증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차량 결함이 없다라는 점을 제조사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입증 책임의 문제 그리고 이런 입증 책임을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아직까지는 입증 책임이 전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혈식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의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로 밝혀지면서 사실 이렇게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늘 얘기되는 게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해서 약간의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제한들 뭐랄까요? 여론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 따른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령 운전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많아지는 부분 때문에. 실제로 2023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5건 중에 한 건이 65세 이상 사고였고요.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한 30% 정도가 고령 운전자에 따른 사고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논의는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약간 정부도 그렇고 계속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체력 검사를 좀 더 한다든지 그러니까 실체 검사를 좀 더 한다든지 그 기간을 좀 짧게 한다든지 뭔가 조치들을 내놓고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육을 강화한다거나 갱신 주기를 단축한다거나 하는 식의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 일정 부분 교통비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 차량을 운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아무래도 나이에 따라서 어떤 운전 여부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정밀한 제도를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아무래도 현재 할 수 있는 방식은 교육을 강화하고 갱신 주기를 좀 단축시키고 짧게 하고 제대로 검사하는 걸 대충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일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사례도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는 유럽이나 이런 데들이 더 먼저 맞닥뜨렸을 테니까요. 어떤 참고 사례가 있을까요?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면허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아무래도 인지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에는 운전 거리를 제한한다거나 운전 속도를 제한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75세 이상, 70세 이상으로 나눠서 어떤 평가 기준을 좀 달리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조건부 면허제나 나이에 따른 교육을 어떻게 달리할 것인지 평가를 달리할 것인지 이런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대책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